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사이에 연을 다 켠 때는 안 된 것 같다. 아니 그러니까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. 내가 보는데 여기 옆붙기 같으면 한참 저쪽으로 가있네요. 번득한 게 저 V라인에 집어넣기게 가장 좋아요. 오는 건 여기 삼각대 안의죠. 오는 건 그냥 오명하게 찍어서 착용했거든요. 오는 중에서는 삼각대 안의가 아쉽네요. 아예. 잘 어울리는 게 좋더라고요. 너무 되었었죠? ,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